체인타입 예초긴날 구매문에 1533-5931 신바람 농자재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자재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자재 협력업체 판매상품, 체인타입 예초긴날 제초작업 공구 판매합니다. 예초기 체인날 꽃 울타리, 들판 및 길가의 잡초에 적합 구성품, 예초기 몸체, 체인 2개 표준 10mm 나사 구멍 98% 이상의 체인잔디 깎기 헤드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체인, 높은 경도, 강하고 날가로움을 보장합니다. 고품질 소재 나일론 깎기 로프보다 강도가 높고 강성, 내 충격성이 우수하고 재료 내식성이 우수 제품 정보입니다. 제품 사이즈입니다. 예초기 체인날 설치 방법 예초긴날 나사 구멍 구멍에 예초기 헤드볼트를 끼워 돌려주세요. 판매가격 17,000 배송비 4,000원 추가 3개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체인타입 예초긴날 제초작업 공구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1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 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